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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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왜 이제야 왔나요 도쇼 그러게요 지금은 어디 갔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대기실을 4층 했어요 꿈에 그린 4층 2층 대기실은 선배님들 선배님들 4층은 신인 데뷔한지 지금 거의 7개월밖에 안됐거든요 완전 신인인데 벌써 저희보다 더 늦게 데뷔를 한 신인이 있다는게 되게 신기한거예요 그게 그층에 한 4팀 정도가 쓸 수 있거든요 4팀이나 신인이 있다는거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5팀 채워서 올라갔구나 이런 느낌 에이프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친한 담색끼리 그래서 정말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거 그러니까 갑자기 영상편이 쓰는거같이 소민아 채원아 화이팅 여기 봐봐 추워해요 추워서 이러고 있는거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이렇게 사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언니들의 난로에요 굉장히 까르다고 열이 많아요 언니들 얼굴을 보니까 열 받더라고요 저희 저희 친한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추워서 아 얘들아 티 내지 마 아까 리허설 때 제가 못왔었는데 멤버들이 되게 제 뒷다리가 꽂나봐요 아니 저는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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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실수로 했는데 저희 사이 좋아보이게 해주세요 사이 좋아보이게 해주세요 사이 좋아보이게 해주세요 사랑해 사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